탈모에게 이런 얘기하다가 저런 말이 있대 이게 머리숱이 없을수록 정력이 세대... 에어 정력이 세대... 에어 어허? 그런 말이 있대, 진짜로 아, 이 XX의 부산이네 왜? 이 XX의 부산이네 왜? 야, 뭐? 야, 볼래? 야, 아니 야, 볼래? 야, 아니 야, 야! 허탈이 형! 가 보자, 가 보자 아, 맛 좋네 ark,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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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... 이상해 아니 우리가 오늘 굳이 시장을 가가지고 이태원 세계인 지구촌 축제! bullish 우리가 만난 게 축제로구나 싶어서 둘 잘 모르지? 우리는 예전에 독도에서 인사드리고 방송을 또 같이 했었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랑 친구야 아 확실히 딱 그렇네 친구들 무혈이나 비정지훈이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를 내가 알고 있었지 정남이 모르지? 저는 알고 저는 처음 한번 인사드리고 클럽에서 한번 아! 막 또 여잘 곳이러 갔나? 아니 예전에 옥타곤에서 한번 옥타곤이면은 세곤인데? 30대 초반 20대 후반 그때는 뭐 진짜 최고였죠 막 나한테 뭐 맨날 이래저래 해놓고 막 여자 좀 그만 꼬시라 음악 나갈 때마다 정남 씨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정남 씨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어 영톡스 클럽의 정 그 노래 스타트하면 정남 씨는 이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파티 패정말라를 사랑했다고 패정말라를 사랑했다고 패정말라를 사랑했다고 패정말라를 사랑했다고 이거 자 합의 차기 그렇지 패정말라를 사랑했다고 패정말라 아니 이건 꿈일 거야 아니 그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아 옛날 쿡 아 나 진짜 96년도도 왜? 아 나 96년도도 왜? 아 나 클럽에서 저렇게 잘 돌아졌네 약간 좀 아 지금 몸살 와가지고 지금 내 자녀를 아 지금 몸살 와가지고 지금 내 자녀를 대접만 나를 사랑했다고 대접만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살겠다고 한 명도 조치기 힘들 것 같은데 세부를 한 번에 만나니까 다른 세계 사람들하고 좀 같이 있는 느낌이잖아 아 좀... 역시 나간 것 같아 지금 제가 아니 뭐 먹기 전에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아 족보 어떻게 되는 거야? 나랑 정남이랑 나랑 친구야 83년생 내가 빠른 83이거든 형이 832월 정남이 833월 둘이 생일을 한 달 차이나 그래서 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이제 호희라고 부른다 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민호가 안 부르잖아요 다 봄이라고 부르지 애칭이 호희야 형은 쉐키잖아 쉐키 형은 쉐키잖아 쉐키 쉐키 쉐키룩까지 해 줘야 돼 쉐키룩 경기장에서 욕먹어 쉐키룩 쉐키룩 왜 이맛을까? 배정 날랄날랄랄랄 배정 날랄랄랄날라 야 개그는 봐바 원래는 에너지가 오오오오 싸면서 다 뽑고 아 지금 베스트네요 그룹을 하나 새로 해도 잘 될 것 같아 그룹? 지금 아까처럼? 배정 날랄랄랄랄랄라 배정 날랄랄랄 배정 날랄랄랄랄랄랄랄라 나씨는 못살악땅 잘하자 롱속 나왔네 배정환 롱 형해 아니 잠깐 쉬트콘이 뭐야? 사랑합니다 너 옷이 왜 이래? 형해 어머 너 과하다 너는 뭐야? 너 왜 이렇게 평범해? 동네 건달인데 나는 어떻게 할 거야? 어우 아저씨네 손 후니디야 뭐야? 의자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다 있어 잠시로 잠시로 모두 여기 조용히 해 나는 맨날 내 가게지 형 용산에 있는 가게 다 살라고 그러네 아이고 그때꺼 망해서 팔고 너 데이트 하던 그 공을 너 데이트 하던 그 공을 데이트 하던 그 공? 데이트 하던 현장 여러 번 왔어 여자가 맨날 올 때마다 바뀌고 여자가 맨날 올 때마다 바뀌고 야 토크 뭐고 뭐고 조용히 하고 왔으면 시켜야 될까? 호영이 형은 이렇게 치는데 형은 이렇게 치네? 시켜줌 시켜 겹친다 겹친다 내가 원조 샀니? 원조가 어딨어? 다 원조래? 장초독 족발집이야? 골목집에도 원조가 있고 형 경찰 오잖아 경찰 시끄럽다 야 둘이 형편하다 경찰아 경찰 경찰 아저씨 아 정말 가운드 안 줘야 되겠다 부트면 안 돼 불문점에 불문점 판붐점 야 트리플이다 아니 내가 까뚜러 까뚜러 와 까뚜러 까뚜러 안 치네 서로 약간 피했던 부분이 없잖아 이렇게? 너무 파이팅이 있으니까 나는 호영이 형을 1%의 우정에서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선하고 재밌고 호감인거 그래가지고 양반이고 양반 오 자기 뭐 볼 줄 안다 오 자기 뭐 볼 줄 안다 아니야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세상에 양반이야 다 볼 줄 알았어 호영이 마음이 너무 착해요 아니 형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나 탈모 얘기 이런 얘기하다가 저런 말이 있대 이게 머리숱이 없을수록 정력이 세대 에어 정력이 세대 에어 어허? 그런 말이 있대 진짜로 그렇지 뭐 예전에 뭐 여러가지 말들 코가 크면 뭐 아무가지 마음 나는 코도 크고 머리카락도 없지만 가끔 연구 결과가 잘못된 연구 결과도 있어 아 왜냐면 나는 인터넷에 봤을 때 약을 먹으면 머리숱은 나는데 다른 걸 읽는다고 하도 인터넷에 안 읽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통계니까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에어 왜? 야 뭐? 야 볼래? 야 야 볼래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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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장난 아니야 부정이? 내가 왜냐면 내가 확인해 줄게 이리 와봐 내가 어허이 표정 요리야 어우 파스타 왔다 여기 파스타 맛집이야 형님 형 목 치아야 됩니까? 네 형님 형 사극하면서 와 그 밑단이 그게 먹고 하면서 엄청 또 구실어 버릴 거 아니야 나 진짜 면 안 좋아하는데 응 한번 먹어볼까요? 맛있다 와 시원 요리 와 와 아 돌려야 파스타 얘기 이게 뭔데요? 돌려 먹어 다 돌려라 다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엔 내 모습으로 다 돌려라 2000년도 노래 알죠 알죠 원중고 원중고 2000년도 누나 아직도 키가 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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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 얼마씩 그러면 애가 이렇게 날라주겠네 야 들어 들어 안녕 야 저 멀리 간다 야 저 멀리 간다 아 들어 야 저 멀리 간다 야 저 멀리 간다 아 들어 야 저 멀리 간다 좀 헤드하라 손도 흔들어 봐봐 아 들어 들어 나미나미 정나미 나미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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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바다로운 고 진지 아 서서서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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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 생각난다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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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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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형 콜럼 하나 우리는 사랑 와 이거 왜 있지 이거 뭐하지 지금 하 하 적당히 많아야지 아 오늘 그 루프탑 그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또 미세먼지도 좀 세니까 시원하게 음악으로 한번 달려보려고 어쩐지 감기가 안 났더라 오케이 밤사 문 닫았으니까 내가 여기 붐사로 붐사로 붐과왕사 읏찌야 우후 우찌야 정나미 우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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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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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세팅해놨나 야 정중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이 뭐야 정중의 가장 가슴 아픈 점 정이 없다 무정 무정 무정하면 누구야 나우는 선배님 나우는 선배님 나우는 선배님 최승환이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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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컴온 나이트가 하고 싶다 1 2 3 오 좋다 석천이 형 봐라 미웠는데 석천이 형 봐 미웁니다 미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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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난 걸 날 좀 해보라 마라 아라라라마라라 울라 울라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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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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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라래요 울라 울라라라 울라 울라래요 뭐야 4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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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5집 정당이 5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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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집 가유라 같이 취해야 하는데 제가 솔직히 안 되는 게 좀 미안할게 있고 와 혼이 빨겨 가지고 전해없은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렇게 확 하니까